언니 스윙스랑 완전 너무 닮았어 넌 내 발바닥 닮았어 언니 스냅챱 해보셨어 나 해봤는데 얘 내가 남자된 거 보여줄까? 어머 나 너무 기절할 뻔했잖니 얘들아 끔찍해 했어요 어디에선가 이런 사람이 살아있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? 너무 무서워요 이런 사람이 어디에선가 숨을 것만 같아서 너무 무서워 정말 너무 무서워요 정말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터키 아이스크림 잘 팔게 생겼어요 너무 무서워요 아기 어플도 있어요 그거 스냅챙 맞죠? 한번 찍어볼까요? 어머니 너무 귀엽다 어머 한 번 더 찍어봐야겠어 미주에서 사는 너무 귀엽다 어머 어머 이거 징그러워 이게 뭐야 뭐야 메뚜기 처럼 생겼어 이거 뭐야 너무 무서워 얘 이 오빠 누구야? 이게 뭐야? 너무 무서워 이 오빠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얘 이거 봐봐 이거 또 뭐야?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때 얘들아 아까 그 파키스탄 오빠 부인이야 노각 같아요 이지랄 노각 오이 이지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? 다시 한번 찍어볼까? 아니 또 그 오빠야 얘 아무리 찍어도 이 오빠야 아니 이거 또 찍었는데 다시 찍어보자 아니 이 오빠 또 나왔어 어머 이거 봐봐 또 그 오빠잖아 또 그 오빠야 그만 말래 얘 소름 끼쳐 난 이런 거 무서워한단 말이야 싫어 무서워 좀 쌀 것 같아 갑자기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